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화끈하게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선 팀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앞에 보시는 저 검은 상자 중에서요.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함께할 운명의 팀장님이 결정이 됩니다. 자 팀에서 리더분이 아니면 막내분이 나오셔서 네 아무도 알아봐요. 자 앞으로 가위바위보는 먼저 선택하려고 가위바위보 와서 이런 사람이 그래요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디 가지? 오른쪽 오른쪽 골을 들어보세요. 돌려주세요. 자 시작할 6관왕입니다. 팀장도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는 실력과 무관합니다. 정말 뭐 끼, 재능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무조건 운이에요. 럭키 소개합니다. 시민들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바로 호감도 패스 시간입니다. 중요하죠. 중요합니다. 네 호감도 자 두 팀 중 어떤 팀을 더 선호할지 함께 VCR 버스업 공연 이슬람 Q. 저를 강의 부모님 가위바위보 스티퍼도 펜치 상승 세희 인구 유호 음악을 듣고 야 이건 얼굴이 아니라 그냥 음악만 듣고 음악만 듣고 됐어 됐어 됐어. 내가 보니까 지금 조금 길게 남았어. 맞아요. ministmbol cared 조금 밝아 보여서 몸이니까 OK, 이게 뭐야. 이거 너무 신나는 것 같고. 평생 하는데. 0.5초 더 신나는 게 아니야. 이거 0.5초에요. 여러분, 이거 그냥 지금 이 개인적인 적입니다. 진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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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이게 뭐야? 그리고 지금 촬영이 안 나. 그래. A가 나지 A가 좀 더 괜찮으면 A가 나 A가? A? 힘들어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내가 보니까 이거 근데 느낌이 조금 더 낫다? 0.5초야 0.5초 진짜 괜찮은데 진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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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이거 끝나면 돼요? 둘 중에 어느 개가 아니고 아아 오케이 자 이거 아다로 동점이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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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뭐 또 있잖아 자 여러분 아 뭐 또 있잖아 이게 끝난거야? 이거 0.5초기 때문에 너무 실망 이거 진게 아니라 저분들의 선택이에요 0.5초인데요 일단 첫번째 레알은 우리 레드웨트 가장 오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좌측 통일을 위해 좌측에다가 그렇지! 자 아직 아직 1입니다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소리로 소리를 들으시는 분 아아 환상의 리액션을 보여주시는 분께 레알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말 뭐 심심하게 할 겁니다 자 순근의 선택이 미래를 차고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됐어 아니 자 물이 누굽니까 물 누굽니까 물 누굽니까 물 누굽니까 물 누굽니까 물 누굽니까 아니 물이 이렇게 확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 다 들어갔어 이렇게 울게 해가지고 자 물 뿌리 없어 자 두 팀 다 너무 나오려고 했지만 empty 레녹 자 생선